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살 딸과 택시를 탄 승객이 아파트 안쪽까지 들어가달라는 요구를 했다가 기사에게 짜증을 들었다는데 이게 무리한 요구는 아닌 것 같은데요. 무슨 일인가요? 지난 25일 택시를 탄 저와 딸이 민폐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온라인에 올라왔는데요. 글을 쓴 A 씨는 7살 딸과 마트에 갔다가 짐이 너무 많아서 택시를 잡아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앞까지 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A 씨는 평소 단지 안까지는 안 들어가는데 짐도 많고 딸이 졸리다며 보채서 아파트 동 앞까지 갔다고 덧붙였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 아이와 내릴 때 택시기사가 보통 아파트 단지 안까지는 잘 안 들어온다면서 조금 짜증을 낸 겁니다. 이에 A 씨는 짐도 많고 졸리다는 아이 때문에 조금 편하려고 택시를 이용한 것인데 제가 민폐를 끼친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억울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비슷한 상황에 공감하면서 공짜도 아니고 버스나 지하철처럼 정류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손님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요금 받고 데려다주는 게 택시 아니냐. 미터기에 나온 요금 그대로 다 지불해 주니 정당한 요구라는 의견을 적기도 했습니다. 미터국표 구상법 미터국 미터국